훈련명은 2022년 재난대응안전국 훈련으로 가상태풍인 제시리어 태풍 체리가 시와 무관기관에서는 친척히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 황선 여성우형 소방대에서 신세계획을 교육을 시 지금 소방지인처럼 소방자로 인해 종료 부근 및 긴급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본부자는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시행합니다. 1차 공공사원 병원 부족착관에서 8시 체육을 불렀고 우측에 들어가는 지하주 지인권 이왕협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0구조 재임장 및 군시회의원을 승인합니다. 군시회의원을 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방위 수사 발급! 전방위 수사 발급! 경전지 안전관리 자동자를 좋아해 실시합니다. 각 임력을 최고의 정보카들로 구성되어 기회자 두 번역들의 희미트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